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 제가 3주만에 살 쪄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3주만에 피팔하다 보니까 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배치 받으니까 프로 3부가 됐네 나는 프로랑 겸상을 안하는 타입인데 나의 팀 그대로에요 지금 레알 메뉴 515 20억이 생겼어요 지금 내가 설날 때 버닝은 다 참여했거든요 20억? 그래서 20억으로 살 선수 없나? 이거 좋아요? 이거 어때? 이 카드? 레알 메뉴 캠인데 와 마이크로원 나쁘지 않은데? 그냥 살까 이거? 야 사카가 무슨 사카가 제일 싸네? 야 이거 사카 어때? 이거 사카 사면 호구인가요? 이거 사지마? 왜? 이거 가격이 되게 웃긴데? 호구야? 나 원래 호구야? 가자 자 복귀 기념 마이크로원 사카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어색하지? 아 방금 꺼야겠다 너무 어색하다 여러분 말 걸지 마세요 오랜만이라 어색해가지고 그니까 치킨 잡다가 키보드 잡으려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 이게... 나이스 자 5원 침투 봐야 되는데요 5원이 누구지? 5원이 침투는 하지만 몸싸움이 약한 편이겠죠? 이제 프로랑 겸상 해야 될 때가 없나? 너무 쉬웠나? 차라리 겸상이 어울릴 수 있어 밥을 하도 처먹고 와가지고 차라리 이제 겸상... 오... 오... 오원 씨... 그 뭐라 해야 되지? 비니니우스 주니어 쓰는 느낌인데? 근데 아직 쓰는 법을 모르는 거겠죠? 잠깐만... 오원... 오원... 오... 오와... 링가드... 오... 하지! 나이스...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제라드 오카 떴대 근데 토트넘은 입었네 램파드인데 여긴 또? 하나도 맞는 게 없네 여긴 또 아스날이네 뭐야 이 사람? 심지어 제라드는 사카 쓰고 있어 혹시 오늘 패치로 뭐 엔진 파... 어? 잠깐만 나이스... 역시 루카쿠 팀 구단 자체가 너무 안 좋은 행보가 많아서 뭐지? 디마리야 막구 죽어라 슛 좋았어 근데 또 적응 금방 되네 오원이 골을 못 넣어서 좀 찝찝한데 오원 나이스... 나갔네 왜 나가? 하긴 링가드한테 먹히니까 나갈만 하지 안 되겠다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춤 좀 추면서 가겠습니다 여유로운 피팍 피팍의 여유증 오케이 하지 와... 하지 오늘 꼴대 몇 번 맞추냐... 이렇게... 왔다 지랄 선생님 패드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?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이게 누구 맞고 들어갔어 라모스 자체 꼴이네 오 힘 미니 아킴페나 루카쿠 링가노 오 이거 나가는 거 내가 넣는 거보다 자살거리 더 많은 거 같아 오늘 오원 발롱도르 받을 때 침투로 먹고 산 거 아니야? 발롱도르 때를 안 봐서 오원 들어갈 건 들어가요 그래 오원 들어갈 건 들어가는 오원 어? 그러네? 믿음의 오원 아니 오원을 너무 못 믿었어 그래 근데 아직도 조금 많이 위에 있더라고요 어? 뭐야? 야 굴리트 콩C 역습이다 확실한 역습 찬스 나왔어 오옹 오원 못 넣으면은 발롱도르 반납 반납 어? 안 반납 오우 놀래라 거기가 지금 재밌다 오원 헤트트릭 가나요? 이거 이 승격 따위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좀 오래 걸렸을 뿐 형님 저 공부하게 잔소리 좀 해주세요 공부 안 하면 나처럼 된다 공부 안 하면 서른 살에도 피파 온라인 하고 있어요 개 재밌겠죠? 어? 오원 띱니다 오른쪽에는 하지인가? 링가든가? 아닌데? 오원 와 미쳤다 오원 헐 드디어 날 알아보는군 어 님 지금 방송 나오는 중 빨리 켜봐 빨리 난 그때 골 넣어놓을라니까 마이클 오원 마이클 오원 오케이 오원 이제 좀 익숙해진다 곧 경험치 다섯 개 되니까 더 짱짱하겠어요 자 마르셔유 한 번 한 다음에 슛 그렇지 생각이 안 나네 어? 오? 왜 오른발로 들어가 이게 와우 오? 하이 하이 아니 나가면 어떡해요 방송 보러 오시겠지 이분? 프로에서 허덕입니다 오원 한 번 재치고 오 한 명 재꼈고 우와 진짜 좋다 오원 어? 오 뭐해 뭐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원 한 번 재트디 한 번 더 오오 매서워 매서워 오? 막은 거구나 꺾고 왼발 슛 꺾고 일어나 Off реб 어떻게 먹었다 레반 어깨 막았다 어 태호는 조태호지 조태호 알아요? 어이가 없네 하는 애가 조태호잖아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하지만 샷 어우 좋아 아 이거 프로 1부여도 기쁘지가 않네요 뭐야 피파 왜 이렇게 다 조금씩 그 밖에 안하냐 나만 존나 많이 하네 이건 뭐지? 뭐라고 쓰지? 족밥들? 무야호? 그래 좋아 그럼 여기에 무야호는 아 그럼 아 진짜 죽는 거지 대단하네 날까지 와갖고 날까지 와갖고 날까지 와갖고